고선영 아나운서의 정말 믿기지 않는 마지막 방송 안녕하세요. 반반의 영화음악실 고선영입니다.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. 마지막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마지막 두 시간이 저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습니다. 고선영 씨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. 당신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. 안 그러면 당신 동생 죽어요. 음악 하나 드릴까요? 2002년 7월 18일 작곡으로 틀었던 노래예요. 3 힘내요. 당신은 잘할 수 있어. 이번에는 택시 프라이브의 주제곡입니다. 빨리 좀 생각해봐요. 네. 아이고. 고선영 씨. 이거 아니잖아. 이거 너까지 치러달라는 거야.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멍청히 기다릴 수는 없어요. 내 방송이야. 내가 끝까지 진행할 거야. 그래서 전화를 주신 분 계십니다. 안 할 시에 추가적인 살인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. 그렇게도 낚아낼 시간 없을 텐데. 비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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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안 돼. 비켜. 옹악술사학으로 시작해야지. 알았으면 톡톡톡. 넌 혼자 실컷해. 힛이 shown~! ㄱ신USBbound